가성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NHT 스피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1.5라는 모델이 리뷰 대상이고요.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전 며칠, 이틀 전에 제가 리뷰를 올렸는데요. 이렇게 엣지가 녹아버리는 타입의 스피커라는 거, 하지만 굉장히 좋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오늘 리뷰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녹음 영상은 따로 올리고 있고요. 지금 위쪽 클립에서 또는 리뷰 후반부에 링크로 연결되는 화면이 나오니까요. 그쪽에서 녹음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맑고 빠르고 선명하고 똘망한데 잠재력도 높은 데다가 예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저렴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죠. 형태 크기는 중형 북세프고 밀폐형입니다. 토인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21도로 약간 대각선으로 깎인 약간 특이한 이쁜 디자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시어스 트위터 우퍼는 피어리스사가 사용되는 좋은 유닛 가지고 있고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소리 성향은 맑고 선명합니다. 응답성도 빨라요. 높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고역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역 쪽이 풍성하지는 않고 밀폐형 특이거든요. 그래서 텐션감이 좋은 적을 갖고 있고 역시 저역 쪽에서도 밀폐형 구조가 가질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싱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일반적인 굉장히 감각적인 분위기 좋은 아주 질감적인 매력적인 이런 사운드를 들었던 분들만 아니시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입문 사용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공간에 쓰느냐에 따라서 얼굴을 확확 달리 가지고 갈 수 있는 다재다능함까지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상에서도 의외로 쓸쓸만해요. 그리고 거실이라든가 이런 넓은 곳에서도 앰프 좀 받쳐주고 볼륨 좀 높여줄 수 있으면 굉장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아노, 보컬, 재즈, 팝, 가요 이런 장르에서 상당히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선명하고 똘망하고 분명한 사운드 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입문하시는 분들 강추드리고요. 높은 가격 대비 성능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보고편은 언제나 별로였다고 생각하시는 경험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치를 깨줄 수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하고요. 해상력이 높고 선명하고 빠른데 AV에서까지 실력을 낼 수 있는 다용도, 책상용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런 다재다능함도 상당히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한번 보실게요. 피아노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해서 관리 안 되어 있으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룩도 되게 많고 해서 열심히 닦았고요. 트위터는 시어스사에 트위터가 사용이 됩니다. 25TAA 프로라는 트위터가 사용이 되는데 꽤 제법 좋은 트위터예요. 트위터 보호 가드가 있는 버전도 있고 초기형은 저 보호 가드가 없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거의 같은 등급의 트위터일 거라고 보이고요. 우수합니다. 우퍼 같은 경우는 피어리스 830301이라는 우퍼가 사용되는데 잘 보시면 약간 미세하게 운 것, 엣지가 녹는 부분 제가 위쪽에 앞전에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엣지의 소모가 저는 이미 굉장히 빨리 진행된 모든 1.5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가 좀 안 된, 안 듣고 창고 같은 데서 보관한 이런 케이스는 좀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잘 들은 건 또 컨디션이 좋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좀 있는 기종이다. 콘지 살짝 운 것 정도는 소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엣지가 교체를 한번 해주고 써셔야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밀폐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덕트가 없습니다. 저여 저가형에서 밀폐형을 구현한 기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NHT.5가 완전 저렴한 기종은 또 아니기 때문에 고유의 매력이 다용도로 참 좋았습니다. 자, 액정 포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선명하고 해상력이 좋다라는 얘기를 앞전에 많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성향이 고급의 스피커, 굉장히 절묘하게 만들어낸 스피커가 아니라면 취향과 환경에 따라 약간의 피곤함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는 성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크레일이라든가 크레일 500아이, 300아이 이런 짱짱한 류의 앰프에서 약간 확실히 선명하고 파워풀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지만 약간 피곤한 경계 지점을 왔다 갔다 그러는데 롱텀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비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어리스 우퍼에 말씀드린 엣지 내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콘도 약간 휘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은 링크로를 통해서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지만 단점 아니에요. 매칭 세팅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밀평인 만큼 힘이 어느 정도 있는 힘이 좋은 앰프에 물리고 볼륨을 좀 주면 가격대를 잊을 수 있는 깜짝 놀랄 소리도 들려주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보급형이나 올인원 같은 이 스피커가 많이 매칭된 그런 앰프에서는 호불호가 크게 나뉠 수밖에 없는 선명한 고급지만 쨍쨍 깨끗대는 소리의 매력 쪽이라서 아주 싫어했던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진공한 앰프 좀 괜찮은 걸 주게 되면 부드러운 성질이 없는 그런 스피커지만 그런 부분을 달래면서 적절함을 찾아 나가는 데도 너무 어렵지도 않고 요즘에는 힘 좋은 앰프들도 저렴한 게 많고 진공한 앰프도 저렴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내기는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색상정 세팅에서도 괜찮을 만한 높은 높이 갖고 있고요. 저 여기 스탠드만 좀 괜찮은 걸 받쳐주면 책상용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추드리는 분들은 부드럽거나 편안하거나 질감 있거나 감미롭거나 분위기 있는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비추를 드립니다. 유명하거나 고급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추드립니다. 유명한 이게 1990년도 후반부에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에요. 하지만 HD가 해외 쪽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유명하고 여전히 잘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떠한 활동의 행보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기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리고요. 저렴한 앰프로 TV라이에 간단하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밀폐형 특유의 속성을 약간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앰프 한 그래도 두세 개 정도는 바꿔보실 분에게는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히 간단히 대충 쓰신다. 이렇게 편안한 기종이라고 생각하는 쪽이라면 저는 비추드리겠습니다. 녹음은 링크를 후반부에서 드리겠습니다만 넓은 쪽에서 했어요. 좁은 공간에서도 괜찮지만 넓은 공간에서도 앰프 괜찮으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모디 오디오 주관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부분이니까요.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셀프 스피커블루에서 현대 스피커의 우수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젊은 쪽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A에서 A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를 원한다면 S라고 생각이 될 만큼 포텐셜도 높고 중고가 한 30만 원대 정도의 제품인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엣지 교체를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기종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B 정도 드립니다. 유닛 빼가지고 수리장 보내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불가하지 않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C가 아니라 B 정도 좋습니다. NHT 모델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매력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NHT 1.5, 2.5, 3.3 같은 기종률 같은 경우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고요. TIL 스피커, 상급으로는 TIL이 있고 보급형에서는 NHT가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선명하고 떨망한 소리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낮은 가격대에서 한번 재미로 이 금액대가 엄청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은 폭넓은 오디오 생활을 가지고 가는데 한번 지표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